이 제품은 스마밧 무선 목어깨 안마기 어깨 마사지기 넥앤숄더 안마기 온열 화이트 그레이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어디서든 편안한 안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식으로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며 강도와 온열을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안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은 어깨와 목을 동시에 마사지하여 근육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실리콘 헤드로 마사지하여 부드럽고 효과적인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10분 타이머 설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의 안마 경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피로를 풀어주고 편안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족도 높은 사용자 리뷰와 다양한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스토리빙 골프공 목 어깨 마사지기 블루 한 개 제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휴대성이 우수하여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조작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근육을 깊이 자극하여 목과 어깨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주는데 만성적인 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 팔,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 신체의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효과적인 마사지와 편리한 사용성으로 일상 속에서 피로를 풀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헤이뉴 BLDC KC 인증 무선 목 마사지기 선물 상자 N5 미니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손 마사지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6개의 헤드로 어깨와 목의 굴곡을 잡아 진정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BLDC 모터를 사용하여 조용하고 강력한 마사지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온열 기능을 갖추어 겨울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이고 무선으로 편리하며 손잡이가 아닌 밴딩벨트로 어깨에 척 밀착되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커버 분리가 가능하고 세탁이 용이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적인 안마와 편의성을 결합하여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완충된 상태에서는 흰색으로 변하며 강도가 좋아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안마를 제공합니다. 이 헤이뉴 목 마사지기는 성능, 디자인, 편의성을 모두 갖추어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스마베트 무선 목, 어깨, 승목은 넥앤셜더 안마기 마사지기는 여러분의 피로를 완화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베이지 색상으로 세련미가 돋보이며 온열 기능이 탑재되어 따뜻하게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무선으로 편리하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일상의 작은 휴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목과 어깨에 꼭 맞는 이 안마기로 피로를 풀고 일상의 활력을 더해보세요.